하나는 정도로 저렇게 가졌습니다 이거 내 거 갔어? 네? 하나는 커피를에 보겠다고? 오늘 저거 받는거? 앨아 dose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내스 팥도났어 오 맛있겠다 이제 한번 하볼래? 진짜 등산을 안가봐로 하나 먹을까? 우와 사자 뭐로 살래? 오늘 파슴 없나? 아 귀여워 어휴 만져줘 귀여워 궁디 팡팡 상하지는 않으네 영롱해 개 따뜻해 근데 여기 동네가 엄청 깨끗하다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나 봐 지금 남은산 정상이 있더라고 오우 가는 길에 있나보네 오우 다 공사중이야? 야 여기 럭셔리타운하우스 생겨 완전 여기서 완전 산세권 아니야? 여기 살면? 되게 조용하다 오우 나 밑으로 앉는 것 같아 신의 물 오우 이제 눈을 만져갔네 3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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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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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의자가 좀 없네 여기 그쪽으로 갈까? 어 가는 길 개꿀팀 여기로 여기 드디어 의자가 있구만 이거까지와서 싫어하는 건가 봐 안들어 성성성 보여? 사만산 정상상 직지 블록에서 갈림길이 있다고 본 것 같아 여기 노적상 방향으로 직진 바람으로 정상도 볼 것 같은데? 어 가깝다 뭐야? 진짜 덩그러니 있네? 안 넘기냐는 천사님 아니 본인이 나와야 돼 오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아침에 와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아침에 와서 벌봉 가는 길이 조금 험합니다 벌봉 벌처럼 생긴 바위 식탁 겸 의자 뷰는 그냥 그렇지만 나 물으면 나쁘지 않아 좋아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김밥 물을 안 한 거 흰색 계란 핫앤콘 계란 너무 좋아 흰색 계란 카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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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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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응 약간 뭐지? 사리곰탕 맛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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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코스라고 계속 써있긴 한데 우리가 일로 이렇게 왔어 오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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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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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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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물 많이 뱉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기좋아요 어? 메뉴를 슬쩍 볼까? 어? 써있어! 막국수도 있다! 삼계탕 가볼까? 삼계탕 어딨어? 여기 가자마 가자마 여기 파티하지 마? 몸보신 느낌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엄청 부드럽다 요정 응? 담배는 거야 너무 좋다 커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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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하 날씨 좋아 어디갔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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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